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형님. 왜 또 뒤척였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렸습니다. 하이. 나이스 미치유. 잘 지냈어요? 지겹다. 정말 지겨워. 안녕하세요. 오늘 귀염둥이에요. 핑크고운주. 핑크고운주야? 지겨워. 지긋지긋하다. It's so hot. 깜짝이야. Are you pink? We are both pink. We are pink. 핑크고운주.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언니. 그래, 그래. 화이트고운주 같아. 오빠, 청자켓 입었어요? 잠깐만, 잠깐만. 미안한데 핸드폰. 야, 핸드폰 뭐야? 월헛? 월헛? 저 원래 여기 낄 데가 없어서. 내가 여기다 넣어줄게, 그러면. 내가 여기다 넣어줄게, 그러면. 이리 와, 여기다 줘. 나 원래 여기다 넣는데? 여기다 넣어. 나 원래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언니, 오늘 이렇게 찍을 때 해도 됐네요. 이렇게 찍을 때 해도 됐네요. 잘생겼나 봐. 오늘 잘 되는 날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 혼자 하고 있을래. 아, 아, 아. 아니, 내가 보기에는 또 오늘 게스트 정보가 새서. 아, 나한테. 진짜 미치겠다. 빨리 게스트 봐요. 그래, 그래. 드디어 그분이 오시나요? 그래, 그래.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할 게스트 한번 모셔볼게요.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스트님. 왕자님 부르세요. 왔네, 왔어. 진짜 왕자님이다. 이야, 이거 얼마 만이야. 오, 안녕하세요. 아, 스타드에서. 아, 지민아. 지민 씨. 남편 있음. 남친 못 사귀어요? 다시 잊지 못하게 해 줄게. 누가 잘못했는지 바라보자고. 느낌 아니까. 묶어야 합니다. 통화를 내야죠. 너무 축하드려요. 와. 지민 씨가 우리 준호 씨하고 이렇게 연결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저도 너무 축복하고 너무 축하하는데. 좀 숙면하셨나요? 아니, 이렇게. 푹 잤어요. 근데 눈이 많이 부으셔가지고. 아, 예. 한 7시간 자고 왔어요. 요즘 마음이 안정이 돼서 많이 자요. 저 심을 처음 뵙는데 너무 예쁘게 생기셨어요. 자기는. 왜 나를 좋아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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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